반갑습니다. 코코볼 여러분 오늘은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크레이프 케이크구요 이거는 비스킷쇼, 이거는 초코타르트에요 음료는 안에 커피가 들어있구요 잘 먹겠습니다 29만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겉에만 크레이프로 씌워져있고 안에는 이렇게 일반 시트케이크에요 제 말은 이 시트케이크가 될게 아마도 McDonald's 1 wide 이렇게 저는 500%를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Monk settlement에 이쁜 랩 랩은 근데 정말 알 것 같은데 에도 불이랑 교환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이 과일 처음 봐요 이게 뭘까요 껍질채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미스킷 슈에요 생크림 소보로 빵 먹는 느낌이에요 크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삭아삭 초코 타르트 초코 타르트 초코 에그 타르트 초코맛 초코맛 초콜맛 초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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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스타베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고춧가루 너무 좋아요 이건 또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맵게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고소하고 저희도 모르고 제일 맛있게 먹는 거죠 띄씨가 정말 맛있게 생각해요 너무 맛있어서 아!! 거짓말잇 어느 중에는 뼈에 담아서 먹었음 두번째 업체로 만들어지는 불닭뼈 그리고 집중이 너무 좋아요 소시지가 너무 좋아요 저게 좀 더 맛있어요 손질로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맛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다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고기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 먹지 않음 다시 먹으면 ㄷㄷ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